NH농협은행이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5일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의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산재해 있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활용해 개인별 거래와 소비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맞춤형 상품과 상담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농협은행은 또 농업과 빅데이터 분석 자료와의 연계 방안을 연구해 법농협 시너지 강화와 농협은행 핀테크 기술 차별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